황제팬 합시오! 나오시지 말라는 제 연통을 못 받으셨습니까? 당장 멈추시오. 멈추다니요. 황제 마마를 시해하려던 자입니다. 제대로 된 경유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객 말만 믿고 어찌 그러십니까?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번 일엔 최소한 서너 명의 행성주들이 공부했죠. 곧 이자의 입으로 바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서에서 줄 거고 기름을 끓이거라. 예, 대승사. 팽자형을 준비하라. 예! 대하! 억울하옵니다. 소진이 저지른 질이 아니옵니다. 패야! 살려주십시오. 패야! 내가 저질렀습니다. 내가, 내가 황자를 죽이라고 사죄했소이다. 패야!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죄를 벌하려거든 나를 기름을 삶아 죽이시오! 패야! 기재인이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요? 이러면 다른 행성주들이 감동 감아 대여 패야 변에 선다고? 정신 차리십시오, 패야. 황자는 패야의 자식입니다. 천지분간도 못하시면서 어찌 천안을 다서린다 하십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눈에서 피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진정권 절대 못 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구릴 타일을 열겠습니다. 대승사께서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 하십시오, 패야. 독신사의 wo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